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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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링볶이요! 고소하고 매콤하고 매콤하고 매콤해요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삼겹살이 잘 어울려 담아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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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딸기맛 양념장찌개 고소한 고소한 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맛있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하늘맛 쫄깃쫄깃쫄깃.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지금 생각보다 더 쫓아-쫓아-쫓아-쫓아-쫓아-쫓아-쫓아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